자, 오늘은 교촌치킨을 시켰습니다. 밀어내요. 방송하기가 어렵냐, 오늘. 나 오늘 눈 뜨자마자 깜짝 놀랐어. 이렇게 자다가 아침에 눈을 닦거든? 나 겨드랑이가 너무 아픈 거야. 내가 목발을 한 번도 짚어본 적이 없잖아. 근데 몰랐어, 다음날 이렇게 아픈지. 내가 어제 목발 신나가지고 막 진짜 목발 보폭 이만큼씩 해가지고 엄마가 야, 목발 조금 보폭을 조금씩 짚고 다니라고. 내가 너무 날아다니니까 막 그랬는데 일어나니까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오늘은 딱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픈데 먹고 싶은 메뉴가 빡 떠오르는 거야. 일어나자마자 교촌치킨 먹고 싶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시켰어, 시켰어. 교촌치킨 시켰어. 오늘은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오늘까지는 먹는 걸로 원래 다이어트는 매우 좋다. 와, BJ 방송 대상 축하합니다. 유혜, 여비 혼자 대박. 아, 고맙습니다. 참 미세님. 그 대상이 기가 많은데 이렇게 아프리카에 연말마다 시상식이 있는데 올해 부분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제가 배그 BJ 중에 파이브 다섯에 들어가서 오늘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진짜 너무 신기한 일이고 사실 작년에 내가 신인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마크가 하나 생기면서 마크도 생겨서 너무 좋고 사실 더 이상 상은 받을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상 받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집에 교촌치킨이 도착을 했습니다. 밥 먹고 할 거야. 안 돼. 이거 밥 먹고 할 거야. 야, 이렇게 방해한다고? 이게 호랑이. 이게 호랑이. 자, 오늘은 교촌치킨. 교촌치킨을 시켰습니다. 지금 화면 흔들리는 거 고양이. 레오가 캠 옆에서 엄청 흔들고 있어. 포콘 여기서. 밀어내어. 아, 이게 왜 이렇게. 방송이 어렵냐, 오늘. 맛있어. 근데 딱 자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진짜로. 아, 그래서 계속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 걸퍼님은 볼 때마다 치킨 먹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달에 치킨 몇 번 드시나요? 한 100일 치킨은 많이 먹는. 근데 현실 치킨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 배가 불러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느끼해서 많이 못 먹. 야생이, 야생이 호랑이가 출연했다. 배코랑이도 교촌치킨이 먹고 싶은 것이냐. 너무 맛있어. 원래 치킨이랑 피자 먹고 난 다음에 콜라가 진짜 맛있는 거거든. 근데 나는 먹방을 안 올리는 이유가 있어. 물려. 벌써 물려. 이걸 한 팔에 다 어떻게 먹는 거야, 도대체? 맛있는데 맛있는데 다 4개 먹고 나면 못 먹겠어. 좀 느끼해. 차라리 여기다가 라면 하나 더 먹으면 먹을 수 있겠다. 죄송합니다, 다 먹었습니다. 먹방 끝. 이렇게 올리면 되겠네, 유튜브에. 먹방을 안 올리는 이유,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겠다, 그치? 치킨은 왜 이렇게 많이 못 먹겠지? 피자도 그래, 피자도 딱 두 조각 먹고 나면 나는 손이 엉클이고 나면 정확히sem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